제 12회 세계 장관 포럼을 위해 방한한 21개국 장차관들은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렸던 메인 포럼 후 계속해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인 25일 부산 백스코에서는 2024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BLF의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비즈니스 서밋은 해외 장관들과 함께하는 경제인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장차관들에게는 성공한 기업가의 마인드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짐바부의 기초교육부 장관 테레라이 모요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관계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가스펠 가수 리오몬따냐의 공연, 아프리카 민요를 부를 때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장관들이 함께 춤을 추며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LG전자 아시아 지역 대표 김재승 전무의 특별강연, 그리고 자동차와 화장품 관련 두 개 기업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친 26일에는 이번 제12회 세계장관 포럼의 화두였던 마인드교육이 반영된 교육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날 장차관 일행은 직접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강당에서 열린 환영식은 재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It is for us a honor to say that we are going to see how we can as a country implement this curriculum in our various schools and at the university. because education, book knowledge alone, it is a proven fact, it is not enough to educate a child, a youth, in holistic manner. We need to build mind education, we need to build character in our young people in order for them to resist, in order for them to be resilient against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them and the societies all over the world. 이어 방문한 곳은 경북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장차관들을 맞이하는 윤혹현 총장의 환영사와 파라과이 초등교육부 장관의 축사 후, 케냐 교육부, 남부 에티오피아 등과 김천대학교 간의 MOU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각국 정부 부처 및 단체와 김천대학교는 마인드 교육을 넘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청소년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끌어가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말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모인 세계 최초 장차관들의 네트워크. 제12회 세계장관 포럼은 28일 폐막식의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며 내년을 기약합니다. 굿뉴스티비 신동희입니다.